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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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가 오르겠죠. 그때 200%, 300% 수익 가치를 올리고서 차익 실현 후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전략만큼 훌륭한 전략은 없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워런 버핏의 투자 가치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에, 밸리디티가 있는 곳에 묶어뒀다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넉넉하게 우리가 영등포 구청쯤에 투자를 했다가 여의도역에서 내리면 되잖아요. 5선 투자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허겁지겁 다음 역이 여의도역인데 신길력에서 우왕, 자왕, 자왕, 우왕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이미 세뇌정거장 앞에서 미리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쯤 내릴 쯤 딱 우리가 정확한 위치에 있으면 누구보다 더 빨리 내릴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투자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HBM 관련 주들이 일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발로 움직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어제 SK 하이닉스도 4%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고 그 가운데서 한비만 토체 같은 기업들은 이 거래일 전에는 상하가 갔다고 어제는 3% 이상 추가 상승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가총액을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아마존을 제치고 엔비디아가 올라왔다는 것도 되게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사실 순환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는 네이버가 한때 또 제치기도 했고 또 최근까지는 LG 앤솔이 2위권에 오르기도 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관련 기업들로 꼽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성 가지고 우리가 7만 전자냐, 8만 전자냐 했는데 항상 우리가 하이닉스 이야기할 때 늘 따라다니는 게 있잖아요. 15만 닉스 언제 가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상황을 보면 말 그대로 장중 돌파를 했는데 이쁜닉스예요. 이쁜닉스인데 이쁜닉스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고마운 엔비디아죠. 고마운 엔비디아 덕분에 이쁜닉스가 가능했다. 그 이야기는 엔비디아가 잘 나가니까 무슨 관련성이 있길래 지금 HBM의 최대 강자가 SK 하이닉스죠. 두 번째 강자가 어디예요? 삼성이죠. 그러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HBM을 대규모로 대량 공급하는 데가 어디예요? 엔비디아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잘 나가니까 닉스도 이쁜닉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해왔든 고대해왔든 15만 닉스를 달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가 잘 나간다? 그럼 닉스가 잘 나가네. 또 다른 게 뭘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시간에 검색어를 내서 배정산 소장이 알려줬던 그 자료 여러분들 긁어서 그냥 아래 한글에 올려놓던가 워드에 올려놓고 검색해서 엔비디아 검색해보면 짝짝 어떤 종목이었든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투자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걸 나의 투자 방법으로 안착시켰을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남들 막 쫓아가 봐야 나도 모르는 종목들 쫓아 소개를 내주는데 저 역시 왜 안 그랬겠어요. 지난 30년 동안 수백 회의 강연회에 저도 갔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맞느냐 안 맞는다. 그럼 뭐냐.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박사고 석사고 학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 것을 제대로 정립시켰는가 그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고대협포면물, HBM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그 외에 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그 이야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지난해에 반도체는 찍고 올라갈 거다. 그런데 두 가지다. 생성형, 채찍 PT, 그리고 AI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미 작년, 지난해 연말에 들어갔다면 올해 이렇게 상황 보면서 5월에 금리도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지금 미국 연준도 금리 인하는 거 서두르지 않아요. 왜? 미국 상황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금리 인하는 것도 속도 저절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나한테 유리한 환경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반도체 상황이 또 왜 좋으냐면 지금 TSMC가 연일 고가 엔진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까?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이 다시 정권을 재창수를 하면 미국에 가깝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독립 성향에 관한 민진당이 다시 재직권을 하게 되면 TSMC는 날개를 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대만은 지금 대규모 투자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TSMC는 잘 나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EPS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TSMC EPS가 반등한다. 그러면 반도체 옆에는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가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른바 욜로 현상이 PC 구매에서도 드러나는 게 나 조금 더 좋은 거 살래. 조금 더 큰 모니터 사서 노안인데도 잘 보이게 할래.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투자욕구, 소비욕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간팔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이 잘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보니까 쇼핑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봐도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가격이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역국 메모리라는 게 뭐냐 하면 기존의 메모니가 한 층이었다면 여러 층이 겹쳐져서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지금 AI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유를 보면 미국 시장이 좋아. 그렇잖아요. 물론 미국도 지금 등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AI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체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것도 미국은 AI예요. 지난해 우리가 반도체 가지고 배터리 가지고 난리했잖아요. 에코 아니면 프로 프로 아니면 에코 어쩌고 저쩌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전기차가 주춤하니까 결국 후방에서 공급을 해주는 이 배터리 쪽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가인 5000P 올라갔다 좀 내려왔나요 다시. 그런 상황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 시장은 AI로 반도체로 상당히 탄력받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기대보다는 올라갔죠. 정정을 드립니다. 이게 예상 전망만 보고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기대감이 조금 불안해지긴 했어요. 그래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다고 해서 지난해 4분기에 미국 GDP를 보면 성격도 양호해요. 미국은 좋아. 지금 또 선거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경쟁이 붙으면 좋은 겁니다. 미국 대선도 좀 싱겁을 뻔했는데 바이든의 트럼프, 트럼프의 바이든. 세계 대결이야. 그러니까 경제 쪽도 벌써부터 나토에도 돈 더 내라. 안 그러면 미국이 보호 안 해준다. 한국과 일본에도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대권에 오르면 우리한테도 지금 주한미군 주둔비용 더 내라 이야기해요. 일본도 주일 미군 주둔비용 더 내라. 그러니까 온갖 지금 우리 주변에 돌발 변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미국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만 보더라도 AI가 계속 견인됩니다. 미국 정시가 좋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시도 좋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약간 낙수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예전처럼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가 감기 걸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정시도 시장도 상당히 독립적으로 됐고 시장도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 정시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AI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 어떠한 기업들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엔비디아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엔비디아와 연관되는, 그렇다면 또 엔비디아와 연관되는 SK하이닉스와 관련되어 있는 AI 기업들은 언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게 되면 우리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HBSP, 또 퀄리타스 반도체, 오프렌치 테크농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요. 조금 이따가 옥석 가리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외에 가온칩스, 아까 또 체온 앵커가 이야기했던 한미반도체, 루닛. 루닛은 또 의료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그 다음에 MDS테크, 이렇게 좀 주목받는 그런 기업들에 일단 시선을 두세요. 조금 이따가 옥석 가리는 거 우리 시간 끝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여의도역에 내리려면 아무래도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경계를 해보자면 어떤 부분들을 조금 리스크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올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죠. 지난해 배터리가 좋아? 배터리에 다 투자했어요. 그런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사람은 뭡니까? 투자의 눈물을 흘리네. 마리아의 눈물이 아니라 투자의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몰빵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주식용은 아닙니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평가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 부분을 주의해서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신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어차피 주식시장은 위험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이나 금에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모험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근거 있고 좀 설득력이 있는 거라 해야 되지. 무모하게. 그냥 절벽이네, 낭떠러지네, 뛰자. 이렇게 돼서는 곤란한 거죠.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지 부분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내가 펼쳐놓고 그 부분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얻어내는 것이 묘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작은 악재에도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하락 리스크에도 AI도 치약할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 얼마나 치약해서. 일단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바로 여파가 미쳐버리잖아요. 또 하나 중국이 또 거대하게 밀고 오니까 우리가 또 영향을 CATL이나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AI 관련주들도 반도체도 주가가 폭등을 해서 버블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단 유념해 두시되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주의를 기울일 부분은 주가 변동성이 크다라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해. 다른 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이델리TV 보시면 이런 점도 있겠구나. 냉정해야 됩니다. 승부사는 지극히 냉정해야 되는데 승부사가 어떤 팔랑팔랑팔랑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다. 여러분들 엑셀 정리를 때 해놓으세요. 그다음에 호재가 소멸한 데다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절은 필요하겠죠. 이것까지도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요. 6개월이나 일단 여러분들 시점을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건 6개월 내가 가지고 있을 것. 1년, 적어도 2년, 5년, 10년 일단 표시를 해두세요. 엑셀 비고란에. 그다음에 6개월이면 0.5. 그다음에 1년이면 1. 2년이면 표시를 해두세요.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얼마나 빨리 이걸 판단해야 될지. 라는 부분들을 일목요일하게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쭉 이것의 PBR과 주가 순자산 가치 비율이죠. 그다음에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이걸 쭉 입력을 해놓고 이게 높은 비율부터 쭉 정리를 하세요. 정렬시키세요. 그다음에 탑5를 우선으로 해서 시점마다 내가 투자하려는 시점에 탑5 종목에 먼저 PBR이 높고 ROE가 높은 것부터 먼저 우선 투자하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체온 앵커도 주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할 테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주식 투자하니까 이 방송 이데일리 TV 보실 텐데 제일 좋아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절대로 포트폴리오의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그걸 딱 제한하세요. 아무리 좋은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지금 좋다고 난리인데 그래, 전부 다 100% 당하자. 큰일 납니다. 자, 적어도 지금 AI 반도체, AI 관련해서는 딱 40%만 나눌 거야. 내 마음속에 목표를 정해놔야 돼요.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얼마, 그다음에 유통 얼마, 그다음에 금융 얼마 이렇게 내 마음속에 포트폴리오가 견고해야 됩니다. 이게 팔랑팔랑거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 아무리 잘 나가는 종목과 섹터라도 절대 30에서 40%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큼 포트폴리오는 5개 섹터든 6개 섹터든 나눠져야 돼서 있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만 매몰되는 투자를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될 거로 봅니다. 확증 편향을 좀 피하고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